오랜만에 소통관에 이렇게 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중에 제일 먼저 출마선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과 당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정성호 의원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화 이후 최다 의석을 저희 민주당이 안겨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이 너무나 크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으로 우리 사회의 주류가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국난 극복의 과제 때문에 여당에게 기회를 주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혁신과 소통, 민생을 소홀히 안 채 구태와 독주, 정쟁에 매몰된다면 성남 민심의 회초리는 2년 뒤 대선으로 매섭해 나타날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실력으로 국민에게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저 정성호는 소위 민주당의 험제라고 불리던 양주에서 6번 출마해서 4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혹자는 경기국구 접경지역에서 60% 이상 득표를 올리는 비결이 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맹자의 말처럼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바라는 것을 얻게 해주고 싫어하는 것을 안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민생 제1주의입니다. 저 정성호는 서술포론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에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국정조사, 개인정보유출 국정조사 등 3건의 국정조사를 합의로 관철시켰습니다. 또한 가계부채청문회, 가습기 피해청문회 등 2건의 조사청문회도 여야 협상을 통해 관철시켰습니다. 국회 주도로는 최초로 국정원법을 개정하는 등 역대 국회 전반기 중 가장 많은 법안 처리 실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야당을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국립인복이 아닌 당리, 당략, 갈등 해결이 아닌 갈등 조장의 정치를 이제는 종식시켜야만 합니다. 겸손과 실력, 통합이 원내 운영의 기조가 되어야 합니다. 사심 없고, 개파도 없고, 경험이 많은 합리적 실용주의자인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정성호,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감히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180석 법려 여당, 힘이 생겼으니 쓰고 싶은 유아국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럴수록 오만과 독선을 경계하고 정성을 다해 부단히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반걸음씩이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진보입니다. 집권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삶에 이로운 정치는 현란한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천과 성과로 말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과제 휴전을 위한 입법적, 재정적 뒷받침을 우리 국회에서 안정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으로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모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비전을 같이하는 정파는 존중되고 지원해야 하나, 출신과 인맥을 위주로 하는 개파, 심지어 특정인을 중심으로 하는 개보정치는 지양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2년 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의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민을 당고 국가를 품어야 합니다. 소위 보직장사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건강한 당풍을 해치는 줄세우기도 없어져야 합니다. 상위 배정과 원내 인사는 선수와 지역 등 관례와 원칙에 따라 각 의원들의 특장을 살려 엄정하게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원내 소중한 자원들이 고루 빛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화합을 저해하는 연고주의, 정실주의를 타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야 화합의 리더십을 보이겠습니다. 원내 협상은 신뢰입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야당으로부터 인정받는 협상 파트너여야 합니다. 영광은 없고 상처뿐인 굳은 자리입니다. 폼 잡지 않고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협상과 이어만 합니다. 현행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최장 330일이 걸리는 게 국회의 현실입니다. 허신보다도 협상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나아가 국민 통합의 정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 세대별 분열과 함께 지역적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국난 극복의 전제는 국민 화합입니다. 거대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국남분열을 치유하는 노력을 주도해야 합니다. 범정부적 동의, 국민적 합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정치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의회주의자가 필요합니다. 저 정성호가 21대 국회의 첫 여당의 원내대표가 되는 것은 거대 여당의 혁신의 메시지입니다. 주변에서 정성호는 정권 핵심도 주류 당권파도 아니니까 원내대표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심 없는 무게파 비주류인 저 정성호가 21대 국회의 첫 여당의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야말로 180석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국민 여러분께 보내는 강력한 변화의 메시지, 쇄신의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미중의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연한 사고와 과금한 결단의 리더십, 대담하고 철저한 미래기획을 이끌어낼 여당의 지도력이 절실합니다. 민주당 최초 국회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제대로 뒷받침할 저 정성호가 적임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 정성호 16년 전 열린우당의 실패를 반명교사로 삼아 오직 통합과 혁신으로 2년 뒤 4기 민주정부 탄생의 토대를 세우겠습니다. 선거기간 많이 듣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바르고 담대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